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일약약품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이제 0075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일약약품은 6.9%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일약약품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약약품은 지난 3월달, 4월달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 시점에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 슈펙트가 백혈평 치료제인데, 일약약품이 안되는 백혈평 치료제인데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시기에는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으면서 슈펙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3상을 곧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올라가고 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게 기업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도 역시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이슈는 이제 슈펙트 관련, 가장 좋은 거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부각이 됐을 때에는 시장의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일약약품의 슈펙트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품목허가를 등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청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을 보였던 거거든요. 물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오해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뭐 이제 일약약품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약약품은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 상한가 갔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온 거죠. 이 안에서는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하단 매수입니다. 하단 매수, 하단이 매수죠. 그리고 상단 매도입니다. 상단이 매도가 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자리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포지션은 될 수가 없겠죠. 매수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이 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상승을 7% 정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려면, 이제 주가가 바닥을 어느 정도 찍으려면 두 가지,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제 우울선 회복이 어느 정도 돼야, 주가가 아, 단기적으로 좀 멈춰주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울선 회복과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 근데,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없어요. 올라는 가지만. 이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우울선 회복이 아직 안 돼요. 우울선이 이제 종가상으로 좀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정쩡한 이제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6만원과 5만8천원을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원바닥 짚고 들었다가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이 흐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세선을 돌파를 해버린다면,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면, 이후에 여기서 지지되는 걸 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게 깨져서 내려가면, 5만원대 초중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5만원대 초중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신규나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에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밑에까지 내려간다면, 5만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반등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전처럼 강한 반등을 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여기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6만원에서 5만8천원 정도의 이탈 없으면, 그냥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돌파 이후에 보거나, 아니면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매수 포지션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신뢰도, 거래량도 없고, 올선 회복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갖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다져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관찰이, 앞으로 며칠 더 필요한, 그런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반등은 가능할 것 같네요.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좀 올라서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액션이 나오기가 좋고, 반대로 무너진다면,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이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약약품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일약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리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댓글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그 다음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